왁포루!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천만에, 저기야, 시라오씨 노루톤씨, 닥터 크레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루피 일행이랑 모험했을 때, 겨울 섬에서 만난 분들이야 알라바스타로 가던 도중에, 나미가 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보여주기 위해, 우린 겨울 섬에 상륙했었거든 루피, 안돼! 여기서 싸웠다간 일만 더 커져! 난 괜찮아, 팔을 약간 스쳤을 뿐이야 좋아요! 그럼 상륙하진 않을 테니까 그 대신 의사를 여기로 데려와주세요 동료가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